실제로 겪었던 실업회담들 결국에는 우리 집에 들어와 새를 내며 살았다 그 집 아들이었던 형을 잘 따랐는데 그 형은 동네에서 딱지치기의 끝판왕이었다 그 형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형의 별명은 딱지형이었다 그런데 딱지형 가족이 이사온 이후로 집안에는 불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가족들이 모두가 잠든 어느 날 밤 비명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다들 비명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와봤더니 아버지가 공포에 떨고 계셨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라며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딱지네 아버지가 날봤어 딱지네 아버지가 새끼줄을 쪽쪽 빨면서 웃고 있었어 사실 딱지형 내 아버지는 몇 년 전 술을 잔뜩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생전에 딱지형의 아버지는 술도 많이 드셨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다 항상 몸에 새끼줄을 꼬고 동네를 돌아다니셨다 아버지가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그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날 이후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어둠 속에서 북소리나 징소리가 울러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들은 처음에는 긴감인가 생각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도 그 북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는 딱지형 내 어머니를 찾아가서 새벽마다 이게 뭔 소리냐 라고 따졌다 그랬더니 딱지형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사실 딱지 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신기가 생겨서 신내림을 받아서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신당이 생겼고 밤이나 새벽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렸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딱지형 내 어머니랑 크게 싸우셨고 결국 연을 끊게 되었다 딱지 내 형은 읍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갑자기 알아눕게 되었고 어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병원 측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제발 열이라도 내리게 해달라고 해서 약을 겨우 받아서 그 약을 먹고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뒷가에 소름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귓속에 울려퍼지는 이 웃음소리에 눈을 번쩍 떠봤더니 파란색 불덩어리가 천장에서 미친 듯이 원으로 돌고 있었다 그러면서 너 가방 잘 챙겨 내가 가져가면 그 속에 내 목숨줄까지 챙겨갈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파란색 불덩어리가 가슴 쪽에 쑥하고 들어갔다 정신없이 일어났다 머리맡에 있던 담묘를 어머니한테 안겨주었고 앉은 상태로 안방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애써 침착하시면서 주무르며 나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셨다 겨우 진정이 되었고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이상한 행동은 또 시작이 되었다 전날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또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다 넌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혓바닥이 길어져서 그게 내 목을 졸을 거야 익숙한 느낌의 눈을 번쩍 떠보니 이번에는 방바닥에 철썩 달라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너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혀가 늘어나서 방바닥에 질질 끌렸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혀를 입 안으로 넣어보려고 써봤는데 방바닥에 축 늘어진 혀끝이 갑자기 뱀처럼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라며 계속 외쳤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잘 자고 있었는데 입을 손으로 막 때리다가 입술을 양손으로 잡아 뜯으면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었다는 거다 그 모습이 마치 무당이 접신했을 때처럼 뛰는 거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이상행동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다 힘들지? 살고 싶지?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입속으로 네 몸에 들어갈 거야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눈을 까짚었고 손을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 계시던 부모님이 말리시지 않으셨다면 진짜 위험했을 것이다 부모님은 이대로 나를 잃으실까 봐서 신내림을 받은 큰이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큰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희 집 주변에 굴뚝 밑이나 우물가 쪽을 파보면 뭔가 나올 건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야 해 그리고 그 못된 것이 너한테 앙심을 품고 살을 놓고 갔구나 그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부모님은 결국 안방굴뚝 밑에 땅을 판 흔적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색동저고리가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색동저고리를 펼쳐보았더니 안에 바늘뭉치랑 부적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그걸 들고 나가서 천지신명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큰이모님의 조언대로 땅에서 나온 물건들을 부에 태우셨다 그리고 다음 달 나를 괴롭혔던 고열과 이상행동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일이 지나고 몇 년 뒤에 어머니와 시장에 가서 어머니를 졸라서 100원을 받았다 뻥튀기를 사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너 상범의 아니니? 라고 익숙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그래서 뒤를 돌아왔더니 딱지형의 어머니가 서있었다 근데 딱지형 내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더듬더듬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린 것한테 내가 못든 짓을 했으니 신을 모시는 것이 못든 마음을 먹어 심벌을 받아서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주렴 나를 바라본 딱지형 내 어머니는 초점이 없었다 그날 딱지형 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이사를 가기 전 저주를 퍼붓고 떠났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딱지형의 어머니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실명을 하셨다 수십 년 전 일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복도를 떠도는 귀신 중학교 때 우리 가족은 40년 된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우리가 이사간 집은 엘리베이터 정반대에 있는 긴복도의 가장 끝집이었다 낡은 것도 문제지만 내 방은 복도 쪽에 창이 나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기 쉬운 구조였다 어느 날 늦은 시간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날 따라 유독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가 훌쩍 넘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을 보니 복도의 빛이 깜빡하며 보였다 복도의 전등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켜지는데 사람도 없이 멀리서부터 하나씩 켜졌다 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또 깜빡하면서 켜졌다 그때 뭐지? 하면서 불행듯 생각 있었다 우리 집은 맨 끝이라 굳이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 사실을 깨달자마자 복도의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를 빠르게 반복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몸을 숨기고 눈만 내밀어서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무서웠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그 순간 잘린 발목이 복도를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센서등이 미친듯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하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마자 바로 기절을 했다 그렇게 졸두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의 이웃 주민들이 모여있었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잘린 발목을 보고 졸두한 사이에 때마침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버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본 이웃 사람들이 구조에 나섰고 신고를 했다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술에 취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비틀면서 엘리베이터를 치고 있었다 걱정된 이웃 주민들은 아버지가 떨어질까봐 억지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아버지를 끌어당겼는데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구급차를 탔는데 구급대원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웃분들이 어떻게 구조를 하신 거예요? 구해주신 분이 발목을 너무 세게 잡으셨네요 상체를 끌어당겼다면 생길 수 없는 발목의 흔적이었는데 아버지의 발목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나중에 이웃분들한테 들었더니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습을 보니까 문틈 사이로 보니 아버지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밑으로 계속 쓰러지셨다 누군가가 계속 잡아당기듯 했다는 것이다 계속 쓰러지고 계속 올라오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엘리베이터 귀신은 자기 발목을 찾고 있었던 거다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타셨을 때 그 발목 귀신은 목도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마침 아버지가 오자 발목 귀신은 아버지의 발목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집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 집의 현관문은 두어락 대신에 열쇠로 열고 닫았다 그런데 열쇠를 창문 틈에 놓고 집을 비우면 열쇠가 사라졌다 사라진 열쇠만 무려 8개다 불안함에 우리 가족은 오래전에 이사를 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